축하드립니다.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, 첫 번째 신인 타이틀곡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. 신인답지 않은 세련된 컴퓨치와 높은 눈방 퀄리트로 믿고 팬이 되는 신인이라 불리는 그룹이죠. 네, 특히 두 번째 타이틀곡인 9와 4분의 3 순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뮤직비디오는요.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귤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자,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. 자, 수상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2019년에는 정말 행복하고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 이렇게 2020년에도 신인상이라는 값진 상을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0년도 행복한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상을 안겨주신 우리 무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더 멋있는 모습 도워드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계속해서. 아, 수상소감. 예, 계속 부탁드립니다. 네, 또 저희 당시호 PD님과 저희 빅히트 시크분들, 그리고 저희 멤버들, 그리고 멤버들, 가족분들, 그리고 모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다음